진희입니다. 5월이에요. 여러분들 5월에는 참 좋은 날들이 많죠. 쉬는 날들이 많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. 어인의 날도 있고, 어인의 날도 있고, 스승의 날도 있고, 많은 날들이 있는데 5월에 쉬는 날 잘 즐기시길 바라겠고, 이제 영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제가 곧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는 뜻이겠죠. 저는 이걸 찍는 날은 The Astronaut 발매 날이고요. 지금 막 브이앱을 끝낸 시점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곧,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, 너무 보고 싶어요.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. 지금 이 딱 1년 반 전, 아니지 거의 2년 전의 모습, 1년 반 전 모습입니다. 지금의 모습 담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. 팬파이어 아닙니다. 1년 반 전 모습입니다. 이번 5월도 파이팅 하시고, 제가 곧 여러분들의 곁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. 여러분, 곧 화용! 안녕! 안녕!